안녕하세요, 자기님들. 제가 유키즈오 정말 좋아하는 팬입니다.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보고 계시지만 저도 참 재미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준 한 분이에요, 차태현 씨가 진짜로. 그래서 항상 저의 모니터도 많이 해주시고 유키즈오 온도블록에 대한 언급도 엄청 많이 해주세요. 차태현 씨는 늘상 주변에 왜 이렇게 모니터를 많이 해서 늘 한번 문자를 하나씩 보내요. 그리고 나 유산술로 활동하기 위해 왜 자기가 부른 걸 왜 나한테 들려주는 거야? 그 노래가 좋다는 거지. 싹 다! 깜짝 놀랐어요. 예능을 하면서 누군가의 이야기에 이렇게 웃어줘야 되겠는가를 차태현이 형한테 불러왔어요. 바로 정확하게 안 해. 차태현 씨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리액션입니다. 태현이가 안 웃는 건 진짜 안 웃긴 거야. 그건 확실해요. 저는 웃어주는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촬영했을 때는 세상에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웃어주는 사람이 있나라는 그때 너무 웃겼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는 일단 딱 보여지는 그 모습부터가 웃겼는데 지금은 또 다른 의미로 웃기긴 해. 또 다른 의미로. 그때 하면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현이는 정말 전체적인 분위기를 참 재밌게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우리 차태현 씨를 이렇게 유키즈에서 보게 될 줄은 사실 몰랐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유키즈 우리 여기 PD님이 1박 1일에서도 같이 하고 아, 맞아, 맞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했던 프로그램에 용띠클럽. 네, 거기서도 같이. 네일 PD도 같이 해서. 그 저기 포장마차 가서 했던 용띠클럽. 그거를 민소 PD가 했구나. 민소 PD가 갑자기 문자가 와서 형 잠깐만 볼 수 없냐고. 난 왜, 왜 그러지? 그럼 잠깐만 새우가 짤리나? 아니, 죄송합니다. 김민소, 어쩐지 오늘 안 나왔어. 내 전화도, 내 전화도 피하고. 야, 아까. 아니, 나 너무 놀라. 박선영 씨도 그 얘기하던데. 아니, 이거 뭐야. 왜, 왜. 아니, 너무 갑자기 보자고 그러니까. 아니, 난 진짜 새우가. 하하. 바뀌나? 왜 형이 바뀔 일은 없고. 어떻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속으로.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새우한테 미안하지만 뭐 한다고 해야지. 한다고 해야지. 뭐. 뭐, 새우는 나중에 다시 또 만나야지. 이러고 있는데 이제 게스트로 얘기를 하길래. 야, 그럴 거면 그냥 전화로 하지 뭘.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야, 나는 너무 놀랐다고. 그래, 그 정도는 전화로 해도 되는데. 아니, 근데 전혀 아니라 그냥.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아니, 전혀 걱정하지 마. 아, 좋습니다. 일단 우리 태연 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차태연이 출연한 작품은 곧 차태연 장르가 된다. 믿고 보는 천만 배우 우리 차태연 씨. 예. 잘못했단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올해 데뷔 26년 차입니다. 그러네요. 출연 작품만 드라마, 영화 합쳐서 60편. 예.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본인은 이제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걸 따로따로 세지 않으니까. 딱 20살 되자마자. 지금 쉽게 얘기하면 오디션 풀어온 거죠. 그때 슈퍼 탈런트. 맞죠, 맞죠. 1회. 95 슈퍼 탈런트 선발대회. 난 진정한 슈퍼 탈런트일 뿐이라고. 저 어때요? 15일 동안 합숙을 하고. 방송에 생방송으로. 곡을 치면서 트로트 부르는 것이 특기라고 합니다. 인내심이 뛰어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50번 차태현입니다. 50번 번호 끝. 그때 그 우승한 분이. 박상하 씨. 박상하 씨가 우승했구나. 송유나 씨, 금상. 송유나 씨가 금상. 태현 씨가 거기서 뭐예요? 저는 저기 은상. 아, 그래도 이게. 동지들 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나요, 그러면? 제가 20살이니까 저보다 하나 어린 친구들이 좀 있었고. 막내 그룹이었죠. 와, 20살이야 저구나. 이게 참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는 생각이지만. 그 마지막 전날에 이제 기자분들 쫙 모아놓고. 50명 다 인터뷰 한마디씩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이 제한이 있어서 서른 살 이후에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커트라인에 있는 형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제 자격도 안 되고 참가. 그래서 제가 50번이었는데. 마지막 인터뷰할 때 기자분들 앞에서. 저는 저기 내년에 다시 시험을 봐도 붙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기 48번 형 좀 붙여주십시오. 웬 오지랖이야. 웬 오지랖이야, TMI야. 지금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는 어려서 그런 패기가 있었는데. 아니 근데 좀 차태현 씨가 그런 의리가 좀 있어요. 프로그램이 새로 들어간다든가 뭐 하면. 형, 프로그램 참 좋아. 난 너무 재밌게 봐. 참 그 중요한 순간에 뭐 그런 얘기들. 응원되는 얘기, 힘되는 얘기를 참 많이 해주고. 프로그램에 인연을 맺은 조연출분들 프로그램은 꼭 나간다고. 아니 사실 저 이번에 새롭게 또 번외 수사라고. 네네네. 차태현 씨가 또 좀 OCN 드라마를 또 새로 시작을 하죠. 지금 뭐 찍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다 찍었고요. 벌써? 네, 드라마는 다 찍었고. 아니 뭐 드라마 얘기 조금만 하자면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게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이거 범인이라고 암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놔줘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것들을. 그 캐릭터가 형사인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약간의 뭐 불법을 해서라도 꼭 잡아내는. 잡아내려고. 야, 너는 법 위에 있지만 나는 네 위에 있다, 인마. 형사를 제가 한 번도 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기존의 형사 역할을 제가 하면 딱히 뭐 큰 메리트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설정 자체가 제가 돈이 많아요. 형사인데. 여유가 좀 있는. 역대 그 형사님 중에 돈 많은 형사님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형사님은 돈이 없을까? 그러니까. 그 돈을 대신에 그 수사에만 돈 쓰는 거구나. 돈 많이 줄게. 미안한데 돈은 나도 많거든. 그 지점이 여지껏 보지 못했던 굉장히 좀 통쾌하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뭐 또 이번에 드라마뿐만이 아니고 또 유호진 씨. 그렇게 해요? 네. 유호진 피디는 작년에 저희 작가 도와주기도 좀 했었지만. 호진이가 진짜 여기서 뭐 저거 한다고. 네. 드론 날렸었어요. 드론. 드론. 사람이 오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싶은데. 어이. 여기 뭐야. 아 이게 드론을 컨트롤하는 게 지금 유호진 피디예요? 네. 컨트롤. 아 유호진 피디하고 이번에 또 뭐 예능을 또 하나. 네. 호진 피디랑 호진이가 연락 와가지고 뭐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아 그래요? 저도 다 기사 보고 가고요. 아 제목이 서울촌놈이었구나. 유호진 피디랑은 뭐 계속 뭐 프로그램을 오래 이렇게 같이 하고 있잖아요. 유호진 피디는 좀 어떤 분 같아요? 차태현 씨가 보이기는. 일단 첫 느낌은 병약? 허약? 어 약간 좀 그렇게 보이죠 좀. 그래 보여. 그리고 거기가 어딘데도 사실은 사막을 갔다 왔거든요 저희가. 같이 갔죠. 같이 갔죠. 사막을 답사를 가서 거기서 쓰러진 거예요. 아니 답사를 가서 지가 쓰러질 정도면 내가 왜 가야 되냐. 아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안 가야 되잖아. 사실 맞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아니에요. 그럼 아니에요. 쓰러지지 않는 법을 터득했다고 해서 저희가 갔는데. 또 쓰러졌어. 정말 호진이하고는 이게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나. 근데 좀 같이 했을 때 좀 잘 되면 뭐가 좋은데. 자꾸 잘 안 되니까. 이번에 잘 되겠지. 이번에 잘 돼야지. 진짜 이번에 잘 돼야지. 아니 이거. 이번에도 안 되면 이제 그만했어. 아니 지금. 우리는 안 맞는 거야. 그만해. 아니 두 개라는 게 안 됐으면. 그 얘기 하지 마 아주. 세 번째 터질 수도 있고.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세 개 했거든. 1박에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1박에 잘 됐고. 저기 봐. 거기가 어딘데 안 됐고. 나랑 같이 한 드라마 또 있어. 원래 퐁당퐁이야. 이번이 퐁이네. 지금 근데. 퐁이 지금 뭐야. 퐁이 안 좋은가? 당연히 안 좋은가? 좋은 거지. 아니지. 퐁당. 퐁당. 퐁당이 지금 퐁. 그러니까 퐁당당이야 지금. 이번에 퐁이네. 이번에 퐁당당. 왜 퐁당당당이면. 그건 가라앉은 거야. 당당당. 이번에도. 그러면. 그만해. 우리 호진이 또 모니터 한단 말이야. 아니 모니터. 우리 입장 애매해져. 이번에 잘 될 거야. 이번에 잘 될 거야. 근데 이번에 보니까 느낌이 나쁘지 않던데요. 그래요? 뭐 봤어요? 아니 촬영도 안 했는데. 근데 제가 정확한 거는. 약간 저의 어떤 5월달 스케줄을 약간 궁금해하는 거는 같았어요. 5월달 스케줄을 약간 궁금해하는 거는 같았어요. 6월이야. 아 6월이요? 아 6월이요? 뭐 그때는 5월의 스케줄이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다음에. 차태현 씨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작품 성적이나 시청률에 좀 일일비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 아 그래? 어 안 그러시는 거 같은데? 그 사람들은 다 안 그런 줄 아는데. 당연히 사람이 안 되면은 너무 괴로워하고. 또 잘 되면은. 그건 당연한 거지. 좋아하고. 이 직업 자체가. 이 직업의 맛이 일일이 아닙니까 솔직히. 아니. 아 우리 직업의 맛이. 그렇죠.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PD도 그렇고. 뭐. 이 직업의 최고의 맛이 일일이야. 이게. 잘 됐을 때 너무 좋아해. 너무 좋지. 안 됐어. 막 그런 거 하고 막. 뭐 듣고 보니까 또 우리가 그런 거 같긴 한데. 괜찮아요. 아 그래도 되고 저런. 그러니까. 아 배우고 나아가지만. 저는 뭐 관객도 괜찮습니다. 뭐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시청률은 뭐 저 열심히 하면 되죠. 나는 정말 아니라고. 어 맞아. 아니. 만약에 시청률이 다 막. 안 되면. 저의 잘못이죠. 뭐 아니 뭐 이러든가. 뭔가. 저의 잘못이죠. 뭐 아니 뭐 이러든가. 뭔가. 관객이 뭐. 어. 죽을 죄를. 그렇지. 지었습니다. 그럴 거지. 저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책인가. 죽이요. 출시 없어서. 죽이요. 출시 없어서. 권은수사는 지금 목표 시청률이나 뭐 이런 게 좀 정해진 게 있나요? 바라는 건 물론 있죠. 한 5%만 가도. 시즌2로 무조건 가려고 하는 거죠. 일단 5%가 돼야 시즌2 가는 거예요. 저희는 일단 결말 자체를. 열어놨어요. 아 그럼 열어놨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 찍어놨거든요. 아 시원하다. 마지막 회를 보시면. 아 시즌2를 향해 누가 봐도 달려가는 거야. 우리도 그냥 얘기 난 김에 솔직하게.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도 3% 넘어야 돼요. 아니 저희가. 이 지금 9시 때로 지금 왔는데. 이 시간대 경쟁작들이. 여기 이제 자리 잡은 프로듬들이 많아요. 아 그럼 핑계. 여기 이제 자리 잡은 프로듬들이 많아요. 아 그럼 핑계. 양쪽에서 트루트루 불러요. 들어봐 들어봐. 양쪽에서 트루트루. 핑계를 대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사 온 이상. 자리를 잡으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런데. 그런데. 너무 계속 그게. 오르지도 않고 막 이런다. 그렇다면 뭔가 변화를 줘야 돼. 너 잠깐만 저쪽 가만 있으면 안 되냐? 아니 우리가. 잠깐만. 아니 우리가. 잠깐만. 아 변화를 이거 얘기하는 거야? 형이 갈 수가 없잖아. 이게 농담이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자리에서 잘 하려면은. 우리가 사실. 밖으로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를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최대한 우리가 좀 해봐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좀 버텨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너무. 개념치 마시고요. 저희들끼리 또 한 얘기니까. 왜냐하면 우리 또. 우리 보시는 자기님들이 이런 걸 되게 안타까워해요. 아쉽다. 내가 보는 프로인데. 내가 아끼는 프로인데. 이 프로그램이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유키스 언더블록을 치면은. 실시간 댓글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그렇게 속상해하셔. 아. 이거보다는 더 나아야 되는데. 아. 이게 거의 시즌2 아닌가요? 이게 3죠. 3? 3인데 안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아 이거. 얘 말을. 내가 얘기했잖아. 얘는 말을 이상하게 한다니까. 아니 시즌2인데. 그렇게. 아니 맞아. 자기가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보여줘 우리 시청자님 보여줘. 아 이거 진짜 우리가 그렇게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아 알아. 야 보여줘 보여줘. 야 이걸 왜 하니. 야 보여줘 우리 거. 오 지금 하락되네. 아 진짜. 아 진짜. 그래프가 내려. 그래프가 서서. 최근 한 2주 잠깐 그랬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 지금 오늘 방송도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래. 팡팡 터져요. 오늘 거 봐 오늘 거 재밌어. 아 어쨌든 시청률은 얘기한 대로 좀 중요해요. 아니 그럼요. 1위 1위. 1위 1위. 1위 1위. 근데 가장 부담되는 건 사실 메인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같이. 너도 메인이라고 생각해야지. 아니 맞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네가 안 돼. 왜 너는 자꾸 깎아내려. 혼만 좋아지면 뭐냐. 형은 서류가방을 들고 저는 배낭을 매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나 때문인가. 그러니까 유재석을 잡아먹을 생각을 해야지. 주인의식을 가져가란 말이야. 자꾸리라면 이 얘기하면 안 된다. 못 쓰네요. 들어와 들어와. 잡아먹으란 말이야. 맨날 들어와서 뭐 하려고 하면. 말하지 말고 1년 시간에 가만히 있다가 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1년 시간에 가만히 있다가 하래요. 그러면. 더 댓글을 해야지. 아 댓글해요? 사라 태연이 오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지냐. 이제 뭐 적당히 했으니까 들어가시죠. 자 우리 일단 퀴즈를 한 번 차태연 씨에게 한 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키스? 아 싫어요. 어 진짜요? 어 진짜? 아니 뭐 안 해도 돼. 근데 안 한 사람은 없었네. 내가 봤을 때 없었던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던 분도 있어요. 아니 근데 싫어요도 할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건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유키스? 싫습니다. 어? 아 그래? 아니 근데 왜 나는 궁금한 게. 뭐하러 다 한 번 만들었대 이거를? 왜 물어보는 거야? 아 왜 물어보는 거야? 사실 맞는 얘기긴 해요. 항상 싫어요. 항상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좋은 거면 뭐하러 이걸 해. 자 그러면 딱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싫으면 그냥 끝낼게요. 진짜. 유키스? 아 노! 오우! 알겠어. 저희 뭐. 아 뒤에 또 제가 있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있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있어도 되겠습니까? 아 진짜로요? 괜찮겠어? 내가 옆에 앉을게. 여기 앉아. 사실 끊었으면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데도. 아니 근데 형이 워낙 이. 아니 근데 토크를 같이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큰 자기. 아기 자기. 아기 자기. 아기 자기. 그럼 중간장이로 해서. 어 좋아 좋아. 그러면 뭐. 우리 딱 한 분이 또 계시거든요. 태현 씨랑. 같이 만나 뵙고. 저도 바로 해야지 아쉬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하고 좋으면 좋죠. 자 그럼 가시죠. 좋습니다. 아기 자기. 아기 자기. 아기 자기. 아기 자기. 아기 자기. 아기 자기.